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특히 좋아하긴 해요. 아빠 뭐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덤이에요. 침대가 등장에 딱 붙어서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요.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요. 자 그럼 최민식 씨 발음 한번 뜯어볼게요. 짠 나도 모양 빠지는 캐릭터인데 황정루는 나보다 더하다. 저 형님 왜 저랬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둘째 객진인데. 여기 있는 게 좀 잠깐 저는 의문이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얘를 얘를 이렇게 해보고 김현철 씨는 얼굴도 못 나오는 걸로. 황정민 연기대학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같이 동아리였어요. 만남의 시도라고요. 마당극도 하고 현철이가 연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가르쳤죠. 어땠어요? 뭐가 되게 답답했죠. 2013 대중상 수상 소감 나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다. 황정민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던 우리 황정민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상을 받은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같은 친구가 동시대의 배우로서 길을 갖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매 작품마다 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팔색조 같은 매우 황정민 씨. 고느니의 가슴을 두드리는 진정성 가득한 연기 덕분에 관객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 눈빛 오래오래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잭 미콜슨 아저씨처럼 저도 나 60대도 멜로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저는 좋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나도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기도 참 쉽고. 혹시 배우 생활하면서 후회되시는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단지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무더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황정민이라는 삶이 배우 황정민 때문에 조금씩 편안하지를 못해서 그게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요즘에는 나가서 혼자 밥 먹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작업을 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연기로. 좋은 영화 들고 잘 만들어서 잘 이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직구 인터뷰 수영씨 눈에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수영씨와 키스했던 남자가 수영씨 친언니의 입술을 뺏었는데요. 수영씨 친언니와 그 당사자가 전말을 직접 밝힙니다. 3자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라운이가 무대를 넘나드는 4인 4색 개성만점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벽을 뚫는 남자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일찍하지 못한 좌츠무들 유쾌한 비밀 폭로전 나는 이종혁 국민웅남학과의 유쾌한 흑철철 별명이 급선무셨다고 급선무 급선무 금선무 금선무랑 비슷했다 해서 급선무 아아 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때 눈매 라인이 그분이 성형하기 전이라서 성형을 왜? 맘매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금성구 씨가 한 번 듣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죄송합니다 금성구 씨. 저는 그렇게 눈 금방 찍을 줄 몰랐어요. 약간 매점 좋으신가 봐요. 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제일 매력? 눈썹 얘기하면 뭐 어디 귀가 서운해하고. 아 자신감이 대단해. 미소, 웃음 이런 거. 오 개장 자신감. 저는 되게 미남은 아니지만 호감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소녀시대 수영 씨와 친언니 수진 씨 두 분과 입맞춤을 하셨는데. 수영 씨는 약간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무빙이 있었고요. 수진 씨와 이렇게 수진 씨가 와서 하고 가는 거라서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수진 씨하고. 춤을 잘 못 추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턴 있죠 턴 포턴 들어왔습니다 진짜. 투 턴 들어왔습니다. 투 턴 들어왔습니다. 포턴도 잘 안 되는데요. 왜 머리에만 맞지까봐요. 시로 턴. 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는 있으셔야죠. 탭 댄스도 좀 했으세요 탭 댄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할색조 연기파 배우 고집. 대학 시절에 혈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신입생 때. 과 선배님이 단식 투쟁을 하셨나 무대로 지지 단식자들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회자가 지지 단식자들이 지금부터 혈서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